반려견을 이해하고 나를 바꾸는 도그룹 팟캐스트! 오늘도 목소리가 4명이 들리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이인솔님이 또 다시 한번 게스트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 고정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 저희 심바도 함께 왔습니다. 자기 빼먹었다고... 네 그렇죠 존재감으로 알려야죠. 그인가요? 네 그렇죠 상당히 유쾌한 방송이에요. 아 오늘도 아재미를 발산해볼까? 벌써이면서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빨리 60회, 600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0회, 600회... 떠들고 싶은 게 많은... 갑자기 훅 넘어가는데요? 60회, 600회... 그런데... 그럼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오늘 바로 넘어갑니까? 이런 빠른 진행 좀 괜찮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놀랄만한 빠른 주제로...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바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렉스의 독학 다식. 네 오늘의 주제는 배변입니다 배변. 밤바라밤. 응가. 네 이 배변교육이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큰 골치입니다 골치.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딱 검색을 해보면요 배변교육 배변훈련 이게 1위인데 1위 부동의 1위 트레이닝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이 짓기 공격성 불안 이런 건데 왜냐하면 짓기 공격성 이런 거는요 그냥 참는데 배변은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먹으면 가야하고. 그렇죠. 생리한 사기로. 그리고 저기 냄새나잖아요. 그렇죠.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호자분들 인솔님이나 우리 사하나 배변과 관련해서 나름 또 눈물어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고초를 다 겪으셨다 이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힘든 경험도 있었고 비교적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아 그렇죠. 어떤 점이 좋았죠? 제가 키우는 그 11년 된 개가요 자기 배변을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패드 교육이 처음에 제가 아파트 살 때 밖에 많이 못 데리고 나갔을 때 패드 교육이 진짜 쉬웠어요. 우와. 배변을 패드 하다가 언저리에다 놓고 제일 멀리 대각선에 가서 그 변을 바라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아 그게 막 싫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변이 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녀석이 이 진화에 충실한 녀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적으로 봤을 때 변은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거주 공간에서 멀리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 같은데 생각해봐요. 우리 똥뚝가는 저 멀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더럽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한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옆에 있었는데. 개들도 그런 게 다 진화 과정에 녹아 있어요. 자기 집 옆에는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 진화된 우리. 네. 달구치. 달구치. 오. 아 대단한데요. 저도 되게 다행스럽게 응하는 집안에서 되게 혐오하게 싫어했어요. 다행히 푸푸 응하는 안 했는데 처음에 데려왔을 때 두 달. 생후 두 달 됐었던 때라 방광이 작아서. 그렇죠. 그렇죠. 물만 마시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결국엔 다 밖에서 볼 일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패드도 워킹을 안 하고 아예 그 얘가 싫어하고 안 하고 그래서 거의 물 마시면 30분 동안 같이 옆에 앉아있다가 들고 나갔는데 하루는 이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정말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날은 이제 밤에 얘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이 귀가 저도 발달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맞아요. 척척척 소리가 아 일어나야 돼.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얘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카페트에서 바로 바로 시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카페트에서. 들었던 게 아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입 꾹 다물고서는 피피 하고 있는 애를 들고서는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끝까지 마치게 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죠. 너무 너무 같이 울고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저는 아파트에서 처음에 한국에서 키웠었기 때문에 새끼 때 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이거 배변 패드를 훈련할 때 지금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교육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게 패드를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걔가 거기다 눈두로 하는 게 키예요. 한 번 성공을 해서 그거를 보장을 하면 계속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눈동아랗게 뜨고 계속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눌 것 같아. 그러면 거의 뭐 야구 선수가 베이스에 슬라이딩하는 것처럼 배변 패드를 밑에다 슉! 넣는 게 우선 강아지 때는 방광도 잡고 요도의 근육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쉽게 싸거든요. 아 깐 난 애기들처럼 그렇죠. 깐 난 애기들 하루에 뭐 공백 번 기적이 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요. 컨트롤도 못하고 네. 근데 우리 반려견을 입양을 하셔서 집에 들어와서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배변을 못하는 애들 다그치고 이러는 거는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깐 난 애기들이 얘는 원래 그걸 할 수 없는 애인데 해야 된다고 얘가 이기적인 거죠. 아 그렇네요. 그 막 태어난 애기들한테 화장실 가서 다섯 시간에 한 번씩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이 안 되죠. 상당히 억울한 거죠. 이 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유심히 쳐다보다 슬라이딩까지 했다고 하는데 한 번 슬라이딩하고 나면 얼마큼 쉬었습니까? 다음 슬라이딩까지 어떤 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누기 때문에 거의 뭐 연속해서 슬라이딩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다 이런 얘기인데 힘들었어요. 이 배변 교육이 쉽지는 않지만 또 집중을 하면 또 뭐 생각보다는 금방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저는 결국엔 포기했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배변패드에다가 어차피 푸푸는 응가는 잘 안 하니까 제가 또 쉬를 잘 안 하니까 응가를 잘 안 해서 응가는 포기를 했고 그래도 쉬는 제가 나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좀 해주면 얘가 편하니까 저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강아지 오줌을 갖다 묻혀오고 뭐 마킹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강아지 오줌 묻혀오고 뭐 고양이 오줌도 묻혀오고 진짜 살아있는 생물의 오줌을 다 묻혀왔는데도 되게 이렇게 한 번 째려보고 막 구석으로 치우면서 아예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알렉스? 어떤 이거랑 방금 말씀한 내용은 뭐 전반적인 걸 제가 한 번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우선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어 세부적인 질문을 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오케이. 좋습니다. 배변 교육을 우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에 새로운 강아지나 개가 오면 개들은 모르는데 어디가 내 화장실인지 쉬는 공간인지 그거를 설정해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개들은 도구로 알렉스 유튜브에도 영상을 만들었지만 배변을 보기 좋아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흔히 우선은 이제 다공성 표면이라고 밑에 바닥에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배변하기를 좋아해요. 낙엽잎. 네. 아까 이제 윤솔님도 물을 마시고 카페트에다 썼다. 카페트도 맨 바닥보다는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곳이거든요. 다공성 표면이죠.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간을 우선 만드는데 그니까 배변을 하기 싫은 공간. 개로서. 개들은 한 번 그 촉감과 이 재질과 공간에 대한 걸 인질하면 거기서만 싸는 습성이 있어요. 그거를 집안에 만들어주면 안 돼요. 처음에. 애초에 그 세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세팅을 맨바닥에서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자기 쉬는 공간에서는 배변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쉬는 공간은 그래도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죠. 그 외적인 공간에는 다공성 표현을 최대한 만들지 말고 이런 매니지먼트가 처음에 필요해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쵸. 깐난 애기들 데려오면 그 푹신푹신한 매트 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제 말씀부터 하고 들어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제 얘기하고 디테일한 거 들어오시라고. 오케이. 죄송합니다. 힘 봐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한된 공간을 우선 관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방광이 작다고 말씀드렸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방광이 작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변해야 되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한 2, 3시간 됐다. 그러면 아. 방광이 작으니까 느낌이 왔겠구나.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장소로. 야외가 됐던 배변패드가 됐던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선 배변패드를 많이 쓰시지만 실제 야외를 이제 우선 추천을 하는데 야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네. 야외로 데려가서 보면은 야외는 당연히 다공성 표면이 집암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당장 집 앞에 나오면 잔디밭도 있고 그렇죠. 흙도 있고 네. 흙도 있고 그럼 그런 데 가면 배변 욕구가 더 자극이 되면서 배변을 볼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음. 그리고 뭔가 밖으로 나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화 기간이 또 자극을 받아갖고 배변이 더 쉬워져요. 아.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배변을 보듯게끔 시간을 좀 가져주는 거예요. 5분 10분 슬슬 냄새도 맡아봐. 그렇죠. 시간을 줘야지. 사람도 바로 뭐 앉자마자 물론 앉자마자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 3시간 정도 있다가 딱 나갔는데 배변을 혹시나 안 봤다. 그리고 나갔는데 배변을 안 보네.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오세요. 다시 집으로 오시고 다시 그 제한된 공간에 같이 있다가 이번에는 2, 3시간이 아니라 30분이나 1시간 이따 나가는 거예요. 음. 그만큼 그 전에 이미 2, 3시간 축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나가면은 분명히 배변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우. 자꾸 들어오네. 이런 과정을 보통 한 2주? 2주 정도 하면은 배변을 그냥 잡힙니다. 간단한 거네. 생각보다. 여기가 내가 배변을 싸는 거고 시간이 되는데 보호자가 날 데려갈 거고 알게 됩니다. 음. 네. 보이시지 않지만 옆에서 계속 손을 번쩍번쩍 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라디오 느낌으로. 아니 지난번에 4회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니가 처음에 제가 배변 때문에 하루에 20번을 나간 적이 있다고. 그게 그래서 그래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타이밍에 대한 패턴이 잡힙니다. 음. 아 요 타이밍이구나. 요 타이밍이구나. 그 패턴이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훨씬 편해집니다. 음. 예측 못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턴이 잡힙니다. 예측이 가능해지잖아요. 음. 그럼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고 우리 강아지들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커지고 요도가 튼튼해지면서 배변 주기도 길어지고. 음. 그래서 더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우리 강아지를 탓하고 그러면서 강아지는 뭔가 뭐야 뭐 똥을 싸면 안 되는 거야 오줌을 싸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내니까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혼내니까 보호자들이 집을 비웠을 때 싸요. 아 안 보이는 데서. 그게 이제 우리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싸지 말라고 알려주는 건데 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싸면 안 되는 거구나. 아하.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럼 또 보호자는 야 얘가 똥 싸지 말라고 혼냈더니 복수했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상상을 하지. 몰래 몰래 놓네. 네. 작가 작가네요. 작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사가 옆에서 손을 번쩍번쩍 그러고 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 배변 교육이 핵심을 궁금해 하신다. 이걸 전작 잘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강아지나 개가 우리 집에 왔다. 그러면은 공간을 관리를 해준다. 우선은 제한된 공간. 배변을 볼 수 없는 공간을 관리해주고 시간을 맞춰서 나간다. 근데 그때 안 놓으면 다시 조금 이따 다시 나가고 배변을 보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오면 그게 또 처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배변 보고 잠가 5분 10분 정도 더 주변을 놀고 냄새 맡고 하게끔 흠적게 칭찬도 해주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과정을 2주 정도만 하시면 지금 또 은솔님이 또 손을 잡히셨는데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맞아요. 타이밍이에요. 2주 정도 하시면 대체적으로 배변은 보통 다 잡힙니다.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네. 싸부터 가겠습니다. 순서. 그 공간을 관리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 다공성 표면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미국이나 아니 우리나라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집안에. 카페트 있지 뭐 방석 있지 아 방석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불도 깔아놓는 집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걔는 분명히 그걸 좋아하는데 당연히 그걸로 가겠죠 처음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마루에 있는 가구를 다 옮겼어요. 방으로요? 방으로 옮기던 어디 베란다로 옮기던 마루에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패드 말고는. 오. 그리고 방 문을 닫았어요. 아. 당연히 걔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나갔으면 당연히 그걸로 가죠. 그렇죠. 근데 그걸 걔 탓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가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일종의 퍼피프루프입니다. 퍼피프루프가 무슨 뜻이냐면 퍼피프루프. 푸루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기를 간단하게 키우면 이게 주변 가구 모서리 같은 데를 부드러운 스폰지로 감싸잖아요. 다칠까봐. 그렇죠. 아기를 위해서 공간을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강아지들은 전선을 물어뜯고 그렇죠. 책상 다리를 물어뜯고 의자 다리를 물어뜯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걸 퍼피프루프라고 합니다. 오. 이런 관리를 해주신 거죠. 우리 사는. 그리고 이 제한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집안에 뭔가 환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교육을 하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맞아요. 왜냐면 크리에이트라는 곳 자체가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안하게만 지낸다면 두, 세 시간 있다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안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지내는 공간이니까 일단 그 안에서 배변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오. 근데 알렉스 이것도 맞지 않나요? 그 크리에이트 공간이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 안 됐을 때 크리에이트 공간이 너무 넓으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공간이 너무 넓으면 크리에이트 안에서도 배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 구석에다가 뭐 저쪽 끝 정도 할 정도로 크리에이트 구석에다가 축구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 지금 크리에이트라는 걸 또 이 청자 분들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것 같은데 이동장이라 불리는 보통 항공 크리에이트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탈 때 태우는 네. 비행기 탈 때 태우는이 아니라 비행기 탈 때 배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또 너무 크면은 그 안에서 배변할 수가 있는데 요즘 크리에이트는 안에 파티션 도구를 또 팝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크리에이트 공간을 넓혔다 줄였다. 처음에 우리 강아지가 다 작으니까 파티션으로 적은 공간만 쓰게 하다가 몸집이 점점 커지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오. 조건함이 되어있어요. 이런 거를 또 활용을 하셔도 좋죠. 이런 제품들은 그러면 그때 이걸 알았으면 하하 그러니깐요. 그때 좀 알았으면 저희 의솔님 아까 손 번쩍 쓰셨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혹시 까먹진 않으셨죠?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같이 이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몇 시,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데리고 나가요. 나가는데 한 30분, 40분 산책을 해도 아..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아 오줌을요? 네. 오줌을 안 싸는 거예요. 땀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아닌가 보다 다시 들어왔는데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딱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 5분만 더 있다 올걸 이거에서 연상되는 문제는요. 제 생각엔 이미 신바가 그 내가 오줌 누는 공간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미 처음에 관리부터 해서 조금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무에서 시작하는 건 빠른데 잘못된 것에 시작되면 그걸 다시 고쳐놓고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을 하면 변화가 생깁니다. 진짜 겨울에 추운데 한 시간씩 다리에 감각도 안 느껴질 정도로 밖에서 기다린 적도 있고 그래요. 저도 진짜 노력이 대단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나가야죠. 근데 지금 바깥에 추운데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저희 나라에서 또 저희 나라 약간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또 평화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아지들을 입양을 하면은 꼭 사야 되는 용품들이 있어요. 음. 목줄과 리실은 당연히 사야 되고 사료 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바클을 사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열의 열 명이 다 사는 제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배변패드. 배변판입니다. 배변판. 배변판을 다 사십니다. 배변판. 산 적 없습니까? 배변판? 저 산 적 있죠.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까? 패드는요? 패드를 더 많이 패드랑 같이 난 판만 산다는 줄 알고 상상했어요. 플라스틱 배변판을 안 사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 나는 얘 오줌 누러 똥 누러 밖에 안 나갈 거야 라는 게 깔려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냥 실내에서 누게 할 거야 라는 게 전제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뭐 걔도 거의 사람처럼 막 원룸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되게 의아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사지 말라는 얘기야? 사지 말라는 얘기야 맞고요. 그리고 이런 서구나 북미나 이런 반려견 선진국가를 보면 그저께도 저희 EPD하고 제가 미국의 반려동물 용품샵을 갔는데 EPD 배변판 보셨습니까? 그 큰 데서? 아니요. 진짜 그 반려견 용품샵이 거의 이마트 크기였는데 와 그 넓은 장소에 배변판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배변판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안 쓰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간다는. 이제 저는 미국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한국에서도 좀 살고 걔랑 같이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완벽하게 하우스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집 안에서 배변을 보는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도구로 같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오늘 문 깔때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미국처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맞죠. 도구 워커가 점심에 와서 내가 일하는 시간이 길면은 한 번은 더 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리고 나가서 애들이 대변을 누구 싶은 옷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화단도 좀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인식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고 그렇죠. 나가면 꿍치연거리는 아줌마 아저씨만 많고 한국에 진짜 신바 오줌 응가하러 나가면은 아 왜 화단에다가 아니 왜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다가 아니 참새도 똥 싸고 다람쥐도 똥 싸는데 그럼 참샤랑 다람쥐도 뭐라고 할 건가? 아니 뭐 싸봤죠 뭐 얼마나 싼다고 잘 치우면은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개들과는 배별 보러 나가야 되는 게 우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배변판을 사고 밖에서 안 나가면은 개들이 산책을 안 한다 보호자들이 나갈 이후로 자취를 못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 개들이 운동을 못하고 정신적인 자극도 못 받고 세상이라고는 이 좁은 20평 30평대 아파트가 이 세상의 전문지로만 알고 삽니다. 슬프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사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들이 밖에만 나가면 벌벌벌 떨고 보호자 없으면 어쩔 줄 보는 개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 맞아요.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미국에 있는 개들은 똥무 쌀을 오줌 쌀을 하루에 3번 4번 밖에 나가는데 주구장창 보는 게 밖에 있는 사람과 개들과 이 세상들인데 편안한 지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게 다 배변판에서 그럴 때는 겁니다. 그노무 배변판 우리 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배변판이 이 큰 문제를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국에서 용품하신 분들 저 혐오할지도 모르겠는데 배변판이 이 잘 팔린 아이템 1위거든요. 아니 근데 정말 이거 완전히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개랑 호흡 맞춰서 배변을 바뀌어서 눈 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뭐 하루에 한 3, 4시간은 그냥 얘네들 배변에만 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후에 또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긴 해요. 근데 한 1년 전에 장마가 한 한 달 동안 왔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 미국에 어우 근데 매일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안 맞고 배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갈 때마다 비옷 입고 장마 신고 있는 다른 개 보호자들이랑 마주치면서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린 여기서 만나야지. 음 음 아 그리고 갑자기 제가 사악 얘기하는 동안 또 이 PD가 어제 또 어젠다 어제 바로 이 배변관에서 저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조회수 많은 콘텐츠 배변 콘텐츠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 이제 유명 훈련사가 나와서 이 우리나라 이 배변 교육을 알려주는데 옳은 얘기도 있고 추천해야 될 방법도 있는데 치명적인 오류를 오류를 엄청난 이 마법의 비법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MSG네 네 배변패드에 관련된 배변 교육이었는데 배변패드 위에 먹을 거를 뿌립니다. 트리스 간식을 그러면 반려견은 당연히 먹으려고 올라가겠죠 배변패드 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가 움직이니까 그 배변패드에 진짜 안 올라갔었는데 움직이니까 보호자들이 무슨 마술처럼 생각하는데 음 이거는 방석교육입니다. 방석교육 매트에 올라가게 하는 교육이지 거기서 똥을 넣는 교육이 아닌 요게 먹을 게 나오고 편안한 곳이라는 곳이지 교육이지 거기서 응가를 넣어야 되는 교육이 아닌 겁니다. 음 그렇죠. 본질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영상에서는 움직이는 것까지는 보이고 당연히 먹을 걸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응가 넣는 영상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훈련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 후에 뭘 걸 먹으러 간 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주인님 제가 여기서 응가 오줌을 넣었어요 라고 할 거예요. 너무 인하한데 그거는? 이거는 마치 화장실에 우리가 밥을 들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 그렇죠. 제가 처음에 왔음 쉬었잖아요. 걔들은 쉬는 곳과 먹는 곳에서 배변을 멀리한다. 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진화에 녹아져 있다. 근데 배변 패드 위에 먹을 걸 뿌리면 거기서 응가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혼란만 가중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훈련사를 뭔가 좀 비난한다기 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배변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음 생각말도 좀 싫은데요. 제가 밥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다. 아니 근데 지나가는 말로 다른 훈련사분이 이 배변 패드와 편해지기 위해서 이 배변 패드에서 밥을 주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네요. 근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오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PD가 저한테 눈치를 계속 보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변과 관련해서. 예. 궁금하지만 저희 콘텐츠 또 이렇게 잠깐 광고의 시간 하하하하 딩디디딩 네. 바로 어제 강아지들이 이 배변을 좋아하는 곳은 어디인가 언제 배변을 하는가 이런 콘텐츠를 유튜브에 또 올렸습니다. 아 어 근데 조이스가 참담합니다. 하하하하 아니 중요한 내용을 아 근데 저는 이거를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 수시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랬는데 키우지도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좀 느껴졌는데 오오 이걸 키우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보고 있을까 이 꿀팁을 꿀팁 왜냐면 저희 채널이 채널이 아직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만들지 얼마 안 됐고 아 그 빨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쉐어 쉐어 공유와 공유와 따봉 공유 여러분들의 따봉이 좋아요 따봉 구독 그래서 그 뭐 어떻다는 겁니까 타이밍이 언제나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정리해 드리자면 개들은 방금 알렉스가 말한 것처럼 개들은 다공성 표면에 응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공기가 많은 바다 예를 들면 뭐가 그렇죠 잔디밭 낙엽 위 이런 데 아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활동 후에 배변을 더 잘합니다. 맞아요. 진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가만히 놀고 먹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변비 생겨요. 네. 장운동이 없거든요. 역시 유경험자들이 바다를 빨라 그렇죠. 복부 비만이 막 늘어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줘야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들이 배변을 하기 전에 바닥에 냄새를 맡습니다. 여기저기 킁킁킁킁 거리면서 신호가 왔다는 느낌이죠. 그때 절대 이 리쉬를 잡아 끌지 말고 개들이 그 찾는 과정이거든요. 아 어디가 나의 베스트 플레이싱인가 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한 서성거리입니다. 갑자기 맞아요. 텔레바리. 나랑 한 방향으로 막 열심히 잘 걷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방향을 팩 틀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사람도 비슷합니다. 급해지면은 그죠. 화장실을 찾아서 시선이 오리 불떼었거든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때 어제 컨텐츠 만들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서성된다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치면 똥 눌려고 바지 내린 격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 된 거잖아요. 네. 다 된 겁니다. 근데 바지 내렸는데 누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가래.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들도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서성 걸릴 때 목줄을 끌면 안 되는 겁니다. 바지 내렸는데 화장실에서 나가래. 똑같은 거예요. 막 나오려고 하는데 터틀넥인데 터틀넥이 뭔지 아십니까? 터틀 거북이 머리처럼 거기가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너무 더러워졌다? 이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어느덧 배변이 역시나 다들 관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게 되게 신나게 떠든 거 같습니다. 얼마 못 떠든 거 같은데 30분이 훌쩍쩍쩍한데 벌써 왠지 배변 챕터2를 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아 그럼요. 뭐 척지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저는 근데 오늘 기본적인 이 배변 교육에 대한 거는 뭐 조금 정리가 안 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전달을 한 거 같습니다. 원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꾹! 팟캐스트는 구독 버튼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있어요. 좋아요에 꾹! 유튜브도 저희가 팟캐스트 올라가니까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은 절대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제 생각인데 식사 공간과 응가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길어질 거 같은데 저기 똥 먹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하죠. 챕터2! 많이 들어봤어요. 호분증, 호식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신 분은 아닐 거 같은데 또 변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똥 먹는 게 생각납니다. 그렇죠. 우리 응가 시리즈 한번 좀 달려볼까? 너무 좋네요. 호분증이란 무엇인가? 빠라바라바라바라받아 직분증, 호분증이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배변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사회인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용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이런 말이 떠돌더라고요. 개는 공공장소에서 배변을 두고 우리가 주워줘야 하는 동물이죠. 이 짓을 일주일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이 관계에서 진정한 마스터는 누구지? 를 묻게 되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